안녕하세요 부잉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게 하나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습니다. 제가 차량이 두 대가 있었는데 1년에 두 대 합쳐가지고 2만 킬로미터도 채 안 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사실상 주차장에 주차만 돼 있고 운행을 잘 안 해서 안되겠다 이거 한 대를 처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차를 팔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요즘에 아마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어플일 겁니다. 이 헤이딜러 있죠? 헤이딜러 저도 이제 이 어플을 키고 여기서 이제 경매로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가장 최고가를 써주신 분에게 거래를 했는데 여기 후기도 이제 받을 수 있어서 평점까지 확인하고 거래를 했는데 평점만큼 되게 깔끔하고 매너있게 거래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좋은 거래였다고 이렇게 후기까지 남겼습니다. 제 차가 이제 BMW X5였는데 실제로 3년 동안 3만 킬로를 채 안 탔어요. 3년 동안. 그러니까 진짜 안 탔었던 거죠. 제가 차량 사진들도 막 등록을 해놓고 해가지고 그래서 경매 승인부터 거래 검토까지 한 3일 만에 판매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빠른 시일에 거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보통의 많은 분들이 아시는 헤이딜러의 기능일 텐데 이 헤이딜러의 또 다른 기능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동안 꾸준히 얘기를 했습니다. 돈을 모을 때 차를 사는 건 좋지 않다. 그리고 차를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차량 유지비뿐만이 아니라 이 차로 인해서 생기는 추가적인 소비들. 예를 들어 데이트 비용이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이제 나 혼자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돈이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에 안 사는 게 좋긴 좋은데 꼭 차를 사야 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가능하면 신차보다는 중고차를 사는 게 좋기는 좋습니다. 저도 이번에 차를 팔면서 거의 2, 30% 가까이 감가상각이 되고 차를 팔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산 분 입장에서는 그만큼 감가상각이 된 상태로 제 차 상태도 되게 좋았는데 싸게 살 수가 있었으니까 상대적으로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고차를 많이 사는데 문제가 있죠. 중고차 살 때 가장 큰 걱정이 뭐겠습니까? 그동안 이 차의 과거가 어땠었는지 알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싸게 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뭐 알고 봤더니 이력이 안 좋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수리비가 더 들었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헤이딜러가 해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중고차 수문 이력 찾기. 그래서 이 구매할 중고차의 차량 번호만 알면은 그 중고차의 수문 이력을 모두 찾아주는 기능을 헤이딜러가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매매단지나 중고차 플랫폼들이 요즘 많아요. 그곳에서 이제 차량 번호를 알 수가 있죠. 그럼 그 번호판에 있는 번호만 찾아서 바로 헤이딜러에 입력을 하면 제가 해보니까 한 10초? 길면 한 1분 안에 그 이력들이 나옵니다. 기존에 표시된 이력뿐만 아니라 숨겨진 이력들까지도 모두 나와가지고 이 딜러가 나에게 제대로 설명을 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매 전에 필수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몰랐던 정비 이력을 발견했던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알고 보니 렌터카였던 차량이었다. 이런 경우였다면 정말 큰 사기나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케이스겠죠. 내 차가 사기 직전에 조회를 해봤더니 3년간 렌터카로 사용됐던 차라는 걸 몰랐다면은 내가 정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 차의 과거 이력을 쭉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가격 협상까지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입력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에 차를 산다면 전기차를 살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중에 있는 전기차를 한번 임의로 입력을 해봤습니다. 헤이딜러 어플에서 내 차 살 때를 클릭하신 다음에 구매할 중고차 수문 이력 찾기에서 간단하게 번호판 숫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가려놨는데 이력을 조회 중이에요 라고 하면서 퍼센트가 막 올라갑니다. 한 10초에서 한 30초 정도 기다리시면 바로 뜹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테슬라 모델X를 검색을 해봤는데 2018년형 그리고 주행거래 기록도 바로 뜨고요. 사고 유무 그리고 보험 처리 여부 그리고 소유자가 몇 번 변경되었는지까지도 바로 뜹니다. 그리고 리콜 필요 이런 식으로 주의 이력까지도 뜨는데 이 밑에 하단에 이력 15개라고 돼 있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사례를 한번 보면 2018년 10월에 어디서 생산됐는지부터 자차 보험이 미가입되었던 기간까지 그리고 어느 법인에서 신차로 출고가 됐었고 신차 가격이 얼마였는지 이런 생산 당시의 이력부터 그리고 정비를 언제 어떤 거를 받았는지 그리고 무상점검 수리를 받았던 여부까지 이런 것들이 매년 매달 이력이 있을 때마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차 출고 당시부터 내가 매수할 때까지의 이력이 쭉 상세하게 나온다. 그래서 이제 숨겨진 이력들을 찾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헤이딜러 광고를 본 적이 있으실 텐데 영화관에서도 보시고 TV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새로운 광고가 나왔는데 제가 좋아하는 박찬욱 감독님이 참여한 캠페인 광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를 보면 또 한소희 배우가 또 출연을 해서 약간 특이하고 약간 기이한 광고 컨셉으로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를 오마주해서 표현한 광고도 있는데 제가 간단히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광고에서 보셨던 것처럼 모든 중고차를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상품용으로 전환된 것들은 전국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번호만 알면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중고차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계약 직전인 단계이신 분들은 간단하게 핸드폰에서 헤이딜러 키셔가지고 차량 번호를 입력해 보시면 내가 혹시 모를 어떤 사고나 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이다라고 저도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헤이딜러의 중고차 숨은 이력 찾기 한번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꼭 필요하실 때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현실에 있는 거예요 aument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